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10일에 아주 특별한 뉴스에 주목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미국산 쇠고기가 세계에 수출된 건데 총 수출량의 24% 이상을 한국이 수입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1등 국가,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광우병 논란으로 대규모 촛불 시위를 겪은 지가 13년째입니다. 그때 선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내 송송이라고 울부짖던 엄마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왜 한국인들은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제쳐두고 이처럼 선전과 선동에 자주 놀아다게 되는가? 이것은 정말 참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도 나라가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주겠다, 저걸 해주겠다, 돈을 주겠다, 뭘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정치꾼들에게 선동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앞습니다. 한편 미국의 육류협회가 1월 9일 날 발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은 약 21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622억 원치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15억 3,427만 달러보다도 무려 39%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이 작년도에 1월부터 11월 전 세계에 수출한 쇠고기는 104만 3,960톤입니다. 한국에 수출한 것이 전체의 정확하게 24.25%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3월 기준으로 한국의 쇠고기 1kg 가격은 달러로 57.96달러입니다. 미국은 24.1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이 2배 이상 비싼 겁니다. 당시 광우병 선전 선종을 주도했던 것은 MBC입니다. MBC의 PD 수첩이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통해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도축해서 한국에 수출한다 그런 인식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각종 광우병 개담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면서 2008년 5월 대규모 시위대가 뇌 송송 구멍 탁 미친 소 너나 먹어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조직한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가 주도한 시위대는 서울 도심을 점검하고 NB 퇴진 구호를 외치면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신민 천영수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광우병 난동을 벌린 자들은 대국민 석고 대제를 청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금 정권을 잡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쥐떼처럼 시궁창으로 휩쓸려 몰려간 것입니다. 신민 김성태 씨는 미국 소고기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 먹겠다는 김민선 씨, 원래는 김규리 씨는 지금 뭘 하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민 이동훈 님은 처음부터 가짜뉴스였습니다. 쇠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미국에서 비우침을 친 사건이었습니다. 좌파들이 기획한 그야말로 가짜뉴스였습니다. 당시에 놀랍게도 일부 의사들의 모임,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 인의협의 광우병 논란을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타인의 의도에 노란하지 않아야 된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속지 않아야 된다.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식들에게도 자주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집안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것은 몇 가지 원칙을 갖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사실이 무엇인가?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저의 의도 이해관계들을 한 번 더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입장이 확정되기 이전에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장을 추종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우하고 따라다니는 것. 이제 한국인들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의 거대한 파고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선전과 선종 그리고 거짓이 물결치는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 거치지 않고 체제의 변질이나 국방 외교 안보 문제까지 모두 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발 자기 생각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악한 무리들의 선전선동에 늘어나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민족과 자유와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날리자 할도록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발 자기 생각 좀 갖고 삽시다. 자기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선전선동을 일삼는 무리들을 쫓아다니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고 자식들의 앞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